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 바로 웹툰 고수의 박스판입니다 전설적인 무현만화 용비불패의 후속작으로 연재했던 고수는 정말 멋진 작화와 뛰어난 연출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박스판은 저처럼 7, 8, 9, 10, 11권이 다 들어있는 버전을 구매하셔도 되고 9권까지 이미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 10, 11권과 박스가 포함된 세트로 구매해서 나머지 권을 수납하셔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려드릴 더 놀라운 사실은 고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박수 주세요! 그것도 드래곤볼 원피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유명한 일본 토에이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전에 만화책을 사서 정주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후 판매될 세 번째 박스 세트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, 박스판은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만화책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!